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새 행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장관급 인사들을 낙점하며 깜짝 파격발탁과 충성파 전문과 공직 경험이 없는 거부들까지 골고루 등용하고 있어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40대인 피트 헥세스 지명제를 파격발탁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앞장서 전파해온 팍스 뉴스 앵커를 파격발탁한 것이어서 트럼프의 깜짝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특히 아메리카 포스트에 입각해 1기 때 트럼프 김정은 협상을 적극 공허했고 해외 주둔 미군 철수론을 편바해서 트럼프 이기에 북미 정상 협상과 주한미군의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신 강한 미군을 구축해야 장기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힘을 통한 평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1980년생 올해 44살에 펜타곤 수장이 되는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제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바드 케네디스코를 나온 재원이지만은 자원 입대해 초급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쿠바 관타나무 기지에서 복무하다가 이라크와 아프간 전선에는 집정 파병됐던 참전군인 출신이고 전역했다가 대위로 현역에 복귀해 현재도 미네수타 방위군 소령으로 근무하면서 팍스 뉴스 앵코드 맡고 있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써 참전군인이자 육군 방위군 소령이 이제 대장만 44명인 130만 현역 미군을 포함해 방위군 민간관리와 군무원까지 합하면 280만 명의 직원에 한해 8500억 내지 900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룡부서 펜타곤을 이끌게 돼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CIA 중앙정보국장에는 일기임기말에 정보총수인 D&I 국가정보국장을 지냈던 존 레트클리프 전 국장을 다시 기용했습니다. 1965년생 올해 59세인 존 레트클리프 CIA 국장 지명자는 텍사스에서 연방 하원위원을 5년간 역임하다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정보통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공약했던 대로 테슬라의 사주로 세계 제1의 거부인 일론 머스크와 경선 주자였던 인도계 창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를 이끌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이끌 정부 효율부는 각 정부 부처의 관료주의와 낭비 요소, 비효율성을 파악해 최소 2조 달러의 연방 예산을 철학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